안녕하세요. 중화민국 국제방송 RTA 한국어 방송입니다. 올해의 오늘은 간추린 뉴스, 혼나석 전통기의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일선으로 이어집니다. 간추린 뉴스 시간입니다. 기시대 선영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31일 실시된 중요한 총선당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1일 중화민국 외교부는 일본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하기 위해 우자오시의 중화민국 외교부 장관과 천루이란 타이완 일본관계협회 회장 명의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일화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과 타이완에게 우호적인 중요 의원들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직관당인 자민당은 31일 치러진 제49회 중요한 총선에서 총 465석 가운데 261석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2석으로도 공명당과의 연립여당 의석 수는 총 293석으로 전체의 60%를 넘겨 17개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최소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이상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고 중화민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타이완과 일본 양국 간 우호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하면서 일본 정부는 세계보건총회에 타이완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CPTPP 가입신청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식 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타이완과 일본 양국은 비슷한 이념을 가진 중요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우호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함께 손을 잡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31일 주요 20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특히 브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왕위 중